산업으로 치면 훨씬 빠른 시간 안에 2차전지 산업이 반도체 산업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마지막 충고는 수익 많이 낸 거 챙기실 분은 챙기시고 위험을 낮추는 쪽은 분산 투자라는 건 꼭 기억하셔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럼 2차전지 얘기해 주셔서 2차전지 얘기를 좀 더 이어가면 많은 주가 상승이 있었잖아요, 올해. 올해 그렇게 극화하게 오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 미국의 IRA 법안, 두 번째는 전 세계의 리튬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마 작년인가 그것이 알고 싶다의 제목이 하얀 석유 리튬이었어요.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제는 리튬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과거 정말 작년 여름 또는 봄까지만 해도 리튬이 뭔데 했다면 지금 리튬? 2차전지를 만드는 게 필수 소지야. 그것도 굉장히 비싼. 그리고 또 최근에도 칠레랄지 이런 남미 쪽 국가들이 리튬 국유화 뭐 이런 선호도 계속하고. 그래서 아마도 리튬의 가격이 급등했던 것들 그리고 미국의 IRA 법안들 이 두 가지가 올해 2차전지 종목들을 상승시켰던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 반영이 됐냐 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주가라는 것은 사실은 적정 가치를 따지기는 저는 굉장히 힘들다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제가 뭐 강연회나 이런 거 말씀드릴 때 늘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의 적정 가치를 똑똑한 사람 100명에 모여도 못할걸요?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움직이지 않겠죠. 적정 가치를 외국인 기관이 그 똑똑한 분들이 정확히 평가를 한다면 더 이상 거래가 되진 않을 거예요. 적정 가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겠죠. 근데 누구는 그 기업이 비싸다고 생각하고 누구는 그 기업이 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 기관 그 똑똑한 사람들이 각자의 적정 가치를 다 구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똑같아야 될 것이고 거래가 더 이상 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늘 매일매일 거래가 되고 있고요. 매일매일 2% 올랐다 떨어졌다 5% 올랐다 떨어졌다 하고 있다는 얘기는 적정 가치 자체를 우리는 구하기가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 지금 IRA, 리튬 관련해서 2차 전지가 오른 그 각도를 봤을 때 이게 적정 가치만큼 올랐냐, 고평가됐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적정 가치 자체를 판단하기 힘들다면 의미는 없어지겠죠. 그럼 이제 저는 그것보다는 좀 더 객관적으로 저는 가격 지표를 가장 중요하게 보거든요. 주식을 25년을 한 동안 정말 급등주들을 많이 봤습니다. 정말 제가 주식 처음 했을 때 이 급등주는 새로운 기술이었어요. 새로운 기술은 200배가 왔었습니다. 혹시 차트 한번 보여드릴까요? 새로운 기술 차트를 보면 아, 주식이 저런 거구나. 지금은 솔버니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혹시 재벌집 막내 아들 보셨나요? 봤죠, 봤죠, 봤죠. 거기서 송중기 씨가 과거를 읽어내잖아요. 경양당이요? 네, 과거에서 왔으니까 자기 막내 고모한테 추천을 했던 무슨 테크놀로지인데 아, 뭐 종만 했잖아요. 새 테크놀로지인가? 그 종목에 바로 새로운 기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주식을 25년에서 그 당시 스토리들을 보면서 저 얘기구나, 저 얘기구나 했는데 막내 고모한테 추천했던 게 나중에 망하게 했던 게 새로운 기술인데요. 그 새로운 기술이 언제 움직였던 거냐면 이때 움직인 거예요. 그러면 이때가 지금 얼마냐면 최저가가 얼마로 써있나요? 한 3천 원 써있나요? 3천 원, 예를 들어 3천 원에서 15만 원이니까 뭐 3천 원에서 15만 원이면 계산이 되나요? 3천 원에서 15만 원이 50배인가? 근데 3천 원보다 더 낮을 텐데 최저가는? 네, 최저가 1천 원 후반대고 최고가가 18만 원 근처예요. 100배가 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의 매일매일 상한가를 갖고 그리고 심지어는 2차 상승이 한 번 더 나왔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 종목이 거래소 코스닥 합쳐서 시가총이 4위까지 올라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양쪽으로 갈렸었죠. 미래 산업을 폄하하지 마라. 근데 미래의 이익을 너무 많이 땡긴 거 아니야? 우리는 아직 모르잖아. 뭐 이렇게 양쪽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가장 많이 나왔던 말이 워렌 버핏이 얘기였죠. 워렌 버핏은 모르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다.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틀린 거죠. 워렌 버핏은 저는 정확히 맞췄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인터넷 열풍에서는 워렌 버핏이 비켜 나갈 수 있었어요. 이런 인터넷 관련주에 투자 안 하고 나는 모르는 산업에 투자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그 이후에 애플을 투자하지 않은 것은 변명의 여지는 없잖아요. 나중에 좀 추가 상승을 하고 나서 들어간 상태였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애플 주가를 많이 갖고 있고. 그 당시만 해도 아마 워렌 버핏이 대부분 이런 소비주들. 나는 내가 아는 기업만 살 거야. 라는 거에서 조금 이제 관점을 바꿔서 성장주도 이제 투자했던 계기가 애플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당시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주가가 100배씩 올라가고 모두가 환호하고. 1억이 있었으면 100억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 주변에 이 종목에서 10배 이상 번 사람들은 부지기수였고요. 저도 그중에 한 명이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주식과 결혼하지 말라고 이런 내용이에요. 야 이 종목에 먹으면 하루아침에 올랐냐. 저는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거든요. 거의 한 9개월 정도 올랐던 거고. 근데 이제 원위치 되는 것도 한 6개월 정도 지났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미래의 성장성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주식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수익을 주는 재료이긴 해요. 제약바이오는 어떻습니까? 제약바이오. 예를 들어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똑같이 차트를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셀트리온 차트인데요. 만약에 셀트리온을 2000년도 초반 금융위기 이후 그냥 가격 아무거나 찍어봐도 이게 이제 다 액몬 분할이나 다 고려한 수정 주가인데 그냥 뭐 만 원이잖아요. 만 원. 근데 만 원인데 최고가가 36만 원이니까 뭐 예를 들어 한 30배에서 또 만 원 아래에서 사신 분들은 뭐 40, 50배죠. 그러면 그 기간이 뭐 하루 이틀도 아니잖아요. 만약에 아주 짧게 이 고점을 찍었던 2020년 고점을 찍었던 뭐 한 5년 전 이 정도로만 봐도 여기에도 한 3만 원이니까 10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 사실은 올라가는 동안 그 성장성이 확인되고 추가적으로 더 올리지만 또 나중에 이제 결국은 보시면은 주가가 현재는 고점 대비 거의 한 반토막 정도 나 있는 상태죠. 고점이 37만 원인데 지금 16만 6천 원이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 급격하게 오른 이유가 IRA 법안하고 리튬 관련으로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 그 두 가지 때문에 이렇게 오른 게 적정하냐 아니냐는 가치 판단을 할 수 없어서 알 수 없지만 주가의 흐름으로만 본다면 최근에 2차전지 상승 이후에 뭐 더 상승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갖고 있으면 되는 거고 또는 굉장히 많이 올랐으니까 더 못 오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매도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결국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성향 차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요. 근데 만약에 나는 한 3년, 5년 투자하고 싶은데 사실은 중장기 투자라는 건 남들이 관심 없을 때 중장기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목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은 오히려 조금 단기적인 관점. 단기적인 관점이라는 건 하루 이틀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좀 손절매도 잘하고 또는 테마의 움직임을 파악을 한다면 급등한 종목에 관심을 가져도 되고 반대로 나는 좀 저점에 사서 그냥 오래 갖고 있는 게 마음 편한데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직 안 오른 종목들을 찾아보는 것도 주식 투자자의 숙제다. 제가 늘 삼성전자만 바라보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만 알기 때문이잖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예요. 삼성전자만 알고 있는 분은 삼성전자만 살 수밖에 없지만 다른 중소형 반도체 관련주들을 알고 있는 분들은 그거를 사서 계속 수익을 내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2차전지에서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고 제가 자주 사례를 드는데 애플만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었고 우리 삼성도 만들고 또는 테슬라만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었고요. 사실 한 1, 2년 전만 해도 전기차 관련주는 테슬라 말고 다 망하는 거 아니냐라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테슬라 말고 다른 회사들도 우리 현대기아차도 계속 2차전지를 계속 전기차를 만들고 있고 심지어는 그럼 2차전지가 가장 중요한 부품이니까 2차전지 완성품 만드는 회사가 최고야라고 했던 게 사실은 1년 전이거든요. 그런데 그 2차전지 완성품 내에 양극재 만드는 회사가 지금 최고가 되어 있는 거고 이런 흐름들은 계속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그걸 잘 그 흐름을 이해하시면 아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구나. 이게 진짜 주식 투자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무사님께서는 2차전지에서 삼성전자 넘어서는 시가총액 기업 나올 수 있다고 보세요? 요즘에 그렇게 나올 수 있다고 보신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긴 했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왜냐하면 저는 산업 전체 또는 탑다운의 큰 틀을 상용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또는 그걸 뛰어넘는 종목? 저는 그것보다 더 크게 대답을 하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최고의 산업은 반도체 산업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삼성전자를 뛰어넘는 한 종목이 나오는 거는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고 만약에 나오더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반도체 산업을 2차전지 산업을 뛰어넘을 확률이 있냐 했을 때 한 종목이 뛰어넘는 것보다는 훨씬 확률이 높다고 봐요. 무슨 뜻이냐면 설명드릴게요. 삼성전자가 지금 389조예요. 자, 시총을 한번 합해볼게요. SK아닉스가 63조입니다. 그럼 합치면 뭐 한 450조 좀 되겠네요. 450조에서 이제 그러면 반도체가 또 어디냐 했을 때 그냥 저 아래쪽에 그냥 몇 조짜리들이에요. 10조 이상은 없습니다. 몇 조짜리들. 그러면 몇 조짜리들 다 합해서 1, 20조라고 해도 그러면 450조에서 500조 미만이라고 보시면 돼요. 1조, 2조, 3조 이런 거 다 합쳐서 50조를 잡아줘도 500조 미만이겠죠. 450조에서 50조 하니까. 자, 그러면 반도체 산업이 500조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2차전지는 시총 큰 애들 암산만 했을 때 얼마나 되냐면 얘가 130조죠. 엘저노솔루션이. 엘저화학이 50조니까 180조. 삼성전자가 50조. 230조. 포스코홀딩스를 만약에 철강을 제외한 거를 발라내기 힘드니까 그냥 이거를 2차전지라고 본다면 230에서 포스코홀딩스가 30이니까 또 260. 포스코피추엠이 30이니까 또 290. 근데 290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얘네는 SK이노베이션도 어떻게 보면 SK온에이 뭐 회사니까. 그러면 310. 그리고 2차전지는 반도체와 다르게 10조짜리들이 꽤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면서 보면 예를 들어 SK아이테크 5조. 뭐 이런 식으로 315. 그러면 한 310조, 20조가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추가로 코스닥의 7.123가 다 2차전지죠. 그럼 에코프로그램이 또 26조. 350, 370, 380. 에코프로, LNF. 이런 거 얼추 다 합치면 400조가 될 거 아니에요. 400조 되겠네요. 그러면 500조 대 400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산업으로 치면 훨씬 빠른 시간 안에 2차전지 산업이 반도체 산업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봤을 때 한국 경제로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여태까지 우리나라 산업에서 굉장히 큰 비중은 우리가 전차시대라고 많이 하죠. 전차시대가 이제 전자 플러스 자동차거든요. 자동차가 여태까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저는 2차전지가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에서 현대차랑 기아차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대부룹들에서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에서 2차전지 완성품을 만들었던 거고 또 2차전지 완성품이 있으니까 거기에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완성차 업체가 있으니까 2차전지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2차전지 산업 자체 플러스 완성차들이 있잖아요. 현대차, 기아차까지 합쳐버리면 그냥 자동차 산업이라고 했을 때는 어찌 보면 반도체를 지금 거의 육박하는 정도가 됐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 추가로 자율주행까지 얹어서 보자고요. 결국 2차전지는 연료의 미래화예요. 그런데 연료의 미래화로 끝나면 그건 미래차가 아니에요. 진짜 미래차는 연료의 미래화 플러스 주행의 미래화거든요. 그러면 연료의 미래화가 2차전지고 주행의 미래화가 자율주행이니까 자율주행 시대가 영원히 오지 않지 않잖아요. 지금 2차전지 시대가 사실은 한 2016, 17, 18년에 왔어요. 요즘에 주식하신 분들은 요즘에 2차전지가 다 올라간 것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2017년, 지금부터 6년 전부터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주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삼성 SDI 주가를 보면 이 2017년 초 있죠. 이 2017년 초에 한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10만 원짜리가 2018년 가을에 25만 원까지. 10만 원이 25만 원이면 주가가 2.5배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지수 관련 대응주였던 말이죠. 그럼 지수 관련 대응주이면 지수가 그렇게 올랐니? 2017년 초부터 그 다음에 가을까지는 지수가 그냥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만약에 고점까지만 봐도 연초 고점까지만 봐도 2000에서 2500원 거거든요. 2000에서 2500이면 암산이 가능하잖아요. 25%. 거래소지수가 25% 오를 동안 삼성 SDI는 2.5배 공안화가 더 붙었죠. 그 이유가 2차전지 관련주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요즘 좋아하시는 코스모 신소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제는 주봉으로 볼게요. 요즘에 올랐잖아요. 여러분들은 요즘에만 주식하니까 2차전지가 요즘에 많이 올랐어 라고 생각하지만 1차적으로 상승은 2017, 2018년에 했다고요. 보세요. 2017년 초에 한 3천 원 정도 찍히네요. 그렇죠? 3천 원짜리가 2만 6천 원까지 7, 8배가 올라갔죠. 8배가 올라갔네요. 정확히. 지수는 25%가 올랐고 삼성 SDI는 250%가 올랐고 코스모 신소제는 800%가 올랐고 이게 2차전지가 그 당시에 굉장히 급등을 했다는 걸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성장주에 우리가 투자해야 하는 이유죠. 제가 성장주에 투자하라는 말을 할 때 강조드리는 말이 물리더라도 성장주에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물리더라도 성장주에는 이런 종목 물렸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고생을 1, 2년을 하는 것 같지만 전 고점을 또 돌파하고 또 물렸는데 또 돌파하고 또 돌파하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2차전지가 많이 올랐지만 5년 전에도 더 많이 올랐었다고요. 10배씩 나고 그러면 지금 2차전지 산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죠.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5년 전, 6년 전에 2차전지 산업 별로 올랐잖아요.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이 저는 그런 단계가 곧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직은 자율주행에 별로 관심이 없지만 분명히 이렇게 뜨는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그리고서 5년 후, 10년 후, 15년 후에 한 종목 중에 10배고 또는 20배 이런 종목들이 탄생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아까 최초 질문이 반도체 산업과 2차전지 산업을 비교했지만 저는 그냥 전체 자동차 산업으로 바꾼다면 이미 반도체 산업과 역전이 됐을 수도 있다. 왜? 자동차의 완성차에는 연료의 미래화가 2차전지고 주행의 미래화가 자율주행인데 우리나라 시가총액을 비교해봤을 때 반도체가 2차전지보다 살짝 높은데 완성차까지 합치면 거의 비슷하고 미래의 자율주행을 성장성까지 합쳐진다면 저는 자동차 산업이 훨씬 커지리라고 봅니다. 세무사님은 전기차랑 배터리 그리고 누가 갑이 든다고 보세요? 그거는 사실은 관점의 차인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애플이 시총 1위잖아요.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어서 시총 1위가 됐습니다. 아이폰은 결국은 완성품이잖아요. 그런데 그 완성품에는 시스템 반도체, 디스플레이 여러 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이 완성품을 어떻게 파느냐는 결국 완성품을 만드는 회사의 전략이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결국은 전기차를 어떤 식으로 판매하느냐의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전기차가 갑일 확률이 높다고 봐요. 그런데 반대로 예를 들어 진짜 주가 상승을 엔비디아가 많이 하잖아. 시스템 반도체. 이 관점으로 본다면 실제로 AI도 요즘에 그거 아시죠? AI 소프트웨어가 잘 나가다가 결국은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률이 제일 높았어. 그러면 엔비디아가 뭔데? 여태까지 시스템 반도체 또는 이제 AI 반도체까지.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전기차에서 핵심은 배터리잖아. 그러면 배터리가 진짜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약간 관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애플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엔비디아의 제품은 우리가 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자 그럼 2차전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투자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거.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사실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조심해야 되는 거는 모두가 더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원칙론자예요. 주식 원칙론자. 원칙론자라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꼭 2차전지뿐이 아니에요. 제약바이오즈가 진짜 좋을 때 제가 그때 이제 블로그를 할 때인데 블로그로 그 쪽지 이메일을 한 번 받은 적 있어요. 이생호사님 평소에 글 너무 잘 보고 있고요. 요즘 제가 하나의 기법을 발견했습니다. 아 저한테 메일이 온 거예요. 요즘 제가 필승 기법을 발견했는데 로고에 대한 멘트 부탁드리면서 제 기법을 말씀드릴게요. 그 기법이 뭐였냐면 제약바이오즈가 한참 잘 나갈 때예요. 2018년 이때 17, 18 신라젠이 날아갈 때 신라젠이 급등했을 때 얼마에서 급등을 했냐면 얘도 만 원 아래에서 급등해서 10만 원까지 갔으니까 만 원 최저점이 7,000원이었으니까 10배에서 15배 정도 올랐던 거죠. 그 점까지는. 그런데 이 당시에 신라젠이 15배 올랐으니까 웬만한 제약바이오즈들은 2배, 3배, 4배가 올랐어요. 그런데 이분이 제약바이오즈 한참 피크 찍을 때쯤 저한테 메일이 옵니다. 뭐라고요? 세무사님 필승 기법을 발견했어요. 검토해 주세요. 제가 요즘 제약바이오즈 공부를 한참 했는데 역사적 신고가를 뚫기 직전에 사면 무조건 거기서부터 2배를 벌더라고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역사적 신고가. 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렸죠. 요즘은 제약바이오즈가 워낙 강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기법이지만 하무십이롱이라고 제약바이오즈가 계속 강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 기법은 요즘에 잘 맞으면 계속 써도 되지만 언제든지 그거를 버릴 마음으로 쓰시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충고의 답을 쓴 적이 있어요. 그 그분한테. 그 기법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두 번째는 제약바이오즈가 요즘 강해서 그 기법이 맞다 하더라도 3분의 1 이상은 하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3분의 2는 다른 업종이 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주식 투자자 25년 한 사람입니다. 이론적인 공부도 다 끝내고 계좌를 어떻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론과 실전을 굉장히 오랫동안 연마한 사람이죠. 저는 기본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요. 주식 투자자의 기본은 수익률과 위험을 항상 같이 생각해야 돼요.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면서 동시에 위험을 최소화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한 번 아웃되면 다시 들어올 수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계좌에 예를 들어 5억이 있는데 5억이 제로가 된다거나 5억이 한 1억이 되면 다시 일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익률로 5억으로 10억을 만드는 거를 노력해야지 당연히 주식 투자자의 축제이지만 5억으로 10억으로 만들기를 노력하면서 동시에 5억이 2.5억 또는 2억, 1억이 안 되도록 노력을 동시에 해야 되거든요. 그 방법은 분산 투자밖에 없거든요. 제가 아까 블랙스완 얘기를 했죠. 정규분포에서 이 양쪽 끝에 있는 확률 한 5% 정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제가 주식을 23년 하면서 대우그룹이 망한 걸 봤고요. 지금 요즘 젊은 분들은 대우그룹이 뭐야 할지 모르지만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다라고 외치셨던 그 회장님이 운영했던 그룹이죠. 대우그룹. 또는 대기업은 안 망해? 대기업도 망하더라고요. LG카드가 망했었고요. 삼성 자동차가 망했었습니다. 상상이 안 가시죠? 망했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한 종목 몰빵이 주는 위험성은 너무나 명확해요. 그 종목에 몰빵했을 때 아까 말했던 블랙스완이 잘못돼 작동하면 어떡하지? 근데 이거는 한 업종으로도 똑같이 말할 수 있어요. 왜? 업종은 비슷하게 움직였으니까. 업종은 제가 아까 거래소와 코스닥을 말씀드린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거래소와 코스닥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변통성이 좀 다르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2차전지, 제약바이오, 반도체 그 산업 내에서 어느 건 많이 오르고 어느 건 조금 오르고 그럼 조금 오른 게 앞으로 좀 더 많이 오르고 키 맞추기는 있을지라도 결국 방향성은 비슷할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한 업종을 내가 몰빵하기에는 그런 주식 투자의 원칙에는 위배됩니다. 원칙 문제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차전지를 투자하는 사람 분에게 가장 적합한 조언은 어? 난 2차전지만 다 갖고 싶은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 3분의 1 정도만 갖고 있고 나머지 3분의 1은 수익률이 낮아져도 그만큼 나는 위험을 낮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내가 진짜 위험했을 때만 느낄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여러 제약바이오주들 또는 여러 주도주들이 있었어요. 여태까지. 저는 10배, 20배, 50배씩 오른쪽목들도 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가장 최근에는 코로나 이후에 HMM이라는 종목이 그렇게 올랐었거든요. 저는 10배가 이상은 대부분 알죠. 왜? 매매를 다 해봤으니까. 매매를 해봤기 때문에 10배 이상 오른 거는 다 기억해요. 그러면 HMM은 2천원에 사서 5만원이니까 25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만약에 이걸 몰빵을 쳐서 나는 그냥 5년 갖고 있을래? 그러면 얘가 5만원 갔다가 지금 2만원으로 반토막이 더 낫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올라갈 때는 그냥 이 종목 하나만 갖고 있으면 좋지라고 생각해도 결국 지나고 나면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분산 투자하는 게 결국은 맞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재물관리의 기본이에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내 수익을 굉장히 높게 가져가려면 위험도 똑같이 높기 때문에 위험을 낮추려는 전략을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 요즘 2차전지 때문에 수익 많이 나신 분들 기분 좋으시겠지만 초를 치기 위한 게 아니고 결국은 마지막 충고는 수익 많이 낸 거 챙기실 분은 챙기시고 위험을 낮추는 쪽은 분산 투자라는 건 꼭 기억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차전지를 모든 돈을 투자한 분들은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일부 팔고 다른 것들을 사놓는 근데 이거는 2차전지뿐이 아니라 모든 종목 똑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나를 안 망하는 종목 살래? 하고서 은행주만 100%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못하면 은행주만 100% 갖고 있어요. 은행주가 좋다고 하더라도 3분의 1만 은행주 갖고 있으시고 3분의 2 만약에 그중에 2차전지 3분의 1 넣었으면 얼마나 좋아? 그잖아요. 만약에 이런 거예요. 2차전지를 지금 이번 2, 3월 달에 한 번도 수익을 못 내신 분들이 있어요. 왜? 포트에 2차전지가 없었으니까. 그럼 그것도 잘못한 거죠. 2, 3월 달에 2차전지에 몰빵 치신 분들도 수익이 많이 났지만 원칙에는 위배되고 언제나 위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끊고 다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과 똑같이 2, 3월 달에 나 전기차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나는 그냥 안 살래 했던 분들은 계속 소외감 느꼈죠. 그 이유는 뭘까요? 내 포트에 2차전지 하나 넣었으면 되거든요. 그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 포트라는 게 원래 그런 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1억을 한다면 매직 넘버를 정하면 돼요. 그러면 나는 1억 하면 한 5종목만 사야지. 그러면 2천만 원씩 다섯 종목을 사면 되고요. 그러면 2천만 원씩 다섯 종목 사기 위해서 업종을 선택하는데 그중에 2차전지는 당연히 껴있어야죠. 그러면 당연히 2, 3월 달에 수익에 나도 동참을 했겠죠. 다만 다섯 종목을 갖고 있는 5분의 1 투자하신 분들은 내 포트에 20%의 이익이 났을 것이고 또는 3분의 1 하신 분들은 30%의 수익이 났을 것이고 2분의 1 했는 분은 50% 수익이 났겠고 전체를 2차전지 샀으면 100% 났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기간의 수익률이 100%냐 20%냐의 차이는 더 길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업종의 배분은 언제나 생각해야 될 문제다라는 숙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카지노 보셨나요? 봤습니다. 네. 하무시비롱 언급하셔서 카지노에서 단어 나오잖아요. 최민식이 대신 나아기 전에 사실은 주식 투자자로서 제가 오늘 그런 급등조를 보여드린 맥락이 딱 그겁니다. 저는 주식을 하면서 저 역시 템백어도 수없이 많이 잡아봤고 단기 매매, 종장기 투자 수없이 많은 매매를 해오면서 늘 느꼈던 건 그냥 하나의 종목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종목은 내 포트를 구성하는 대상일 뿐이고 더 중요한 건 그 포트를 구성하는 종목들을 만드는 루틴과 기법인 거지 하나의 업종 내가 잘 사서 수익 100% 냈어. 근데 그 100%가 돼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런 기법을 모르고 원칙을 모른다면 연결이 되기 쉽지는 않아요. 한 종목에서 100% 수익 난 다음에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건데 그 다음엔 우리는 주식을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100세 시대고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주식을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한 종목에 들어가서 두 배 벌었어요. 그 다음 종목은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업종이 있는지 그 업종의 탑픽이 뭔지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하는지 이런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런 거랑 똑같아요. 코로나 저점에 이런 방송 나가고 주변에 이렇게 술자리 들어보고 하면 그때는 다 벌었단 말이에요. 다 버니까 공부 진짜 안 하셨거든요. 근데 2020년 3월부터 연말까지 또는 그 다음에 6월까지 9개월 올라가는 동안 다 벌어서 공부 안 했는데 결국 하락장에서 다들 힘을 못 썼죠. 공부하면 하락장 대비법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부를 안 하니까 맨날 맨날 오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2차전지 산업도 산업이 계속 올라갈 수도 있고 또는 그 대장주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를 들어 지금 50살이면 100살까지 56 동안 그러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에서 수익을 앞으로 내냐 안 내냐보다 더 중요한 건 주식투자의 원칙 철학 분산투자 포트폴리 관리 저는 그 준비는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다.